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황인선 사무국 인턴 기자, 당신은 돌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필자도 이 용어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쓸 일이 없었기에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과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기대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간병하는 모습을 그저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돌봄이라는 용어로 일상에서 쉽게 정의하지 않았다. 돌봄이라는 용어를 안 썼던 것뿐이지 사실 돌이켜보면 돌봄은 우리의 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꼭 해야 할 일상인 것이다. 조그마한 갓난아기 시절에서부터 받은 돌봄에서부터 나이가 든 이후에 받게 될 돌봄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외롭고 살아가기엔 힘든 존재이며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돌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우려되고 기대되는 낙관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우려점에 대해 다루겠다. 이는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돌봄에 앞서 언급했듯 결국은 일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기능들은 조금씩 떨어지며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럴 때 돌봄은 필수적이며 이 돌봄을 무시하는 행위나 말들은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돌봄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면 돌봄에 몰두할 때 자칫하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간단한 챙김으로도 보지만 돌봄을 받는 그 존재를 진정으로 보살피고 챙기는 모습이 보일수록 더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일상의 한 순간을 항상 돌봄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다. 두 마리 토끼를 쉽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자가 애정과 시간을 쏟을수록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는 정도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그 사람은 돌봄자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런 시간에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삶의 재미가 사라지면서 무기력해지는 정도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폈던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허무함 황망함 슬픔 안타까움 등 감정을 잘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몇 배는 더 힘든 것이다. 그저 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과 나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닌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는 어떠한 행위를 돌봄이라고 생각하지만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는 돌봄이 아닌 경우가 있다. 어긋한 돌봄의 행위를 옳다고 믿으며 계속 돌봄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은 돌봄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돌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정작 꼭 필요한 돌봄이 아닌 것이다.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타자를 위해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삶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돌봄이다. 필자가 언급한 우려 외에도 또 무엇이 있을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펼치기를 바라며 다음 기사에서 만나기를 바란다.